자 선택미적분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적이 3월에 비해서는 좀 어려웠습니다 3월에 비해서는 좀 어려웠고 우리 2021학년도에 나왔던 가형 나형 시험 볼 때 6월 평가원 문제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문제가 좌극한 우극한에 관해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에 관해서 문제를 풀어서 정리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30번이 모티브를 얻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이거는 의외로 쉽긴 한데 굉장히 계산과정이 복잡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나달까 굉장히 좀 복잡하긴 했죠 여러분들이 23번부터 30번까지 선생님이 쭉 해설을 진행할 텐데 좀 이례적으로 도형이 3개가 나왔습니다 그죠? 조금 이례적입니다 도형이 나름대로 의미들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잘 보시면서 같이 정리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합시다 자 23번부터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그냥 바로 선생님이 유리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4n의 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루트 4n의 제곱 더하기 1 이것 분의 얘에서 얘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3n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므로 자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되냐 2n 더하기 2n 분의 3n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분의 3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4번 가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미분이니까 자 우리는 지수 익스프넨셜의 x제곱은 냅두고 자 안에 있는 거 괄호 안에 있는 거 미분하고 그냥 괄호 안을 더하시면 돼 자 2s 더하기 cos 더하기 얘 미분하면 돼 2cos 마이너스 sin 자 그래서 익스프넨셜의 x제곱에 얘는 sinx 더하기 3cosx다 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찾는 게 f'의 0이기 때문에 얘는 1이고 0 3이니까 정답은 3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5번 자 25번은 급수가 수렴한데 오케이 시그마에는 1서부터 무한대까지 a의 n 마이너스 이거 식도 살짝 변형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2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2의 n제곱 그 값이 수렴한단다 자 그럼 얘가 수렴하면 요 안에 있는 일반항 값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한다 되죠? 자 그래서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 a에는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2로 수렴한다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 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분모는 2의 n제곱 더하기 3이고 분자는 an 2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5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10 곱하기 2의 n제곱 요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 없애고 정답은 12로 수렴하겠네 그죠? 정답은 4번 뭐 23, 24, 25 굉장히 쉽게 워밍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 갑시다 27, 28, 29가 다 도형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도형의 특징들을 파악을 하느냐가 참 중요했었다 자 25번은 fx가 a의 x제곱이고 그 다음에 gx가 e로그 b의 x다 근데 얘는 어차피 딱 보니까 그러니까 ln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바꿔도 돼 lnB분에 2lnx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어차피 로그는 ln으로 바꾸는 거니까 자 그때 이제 limit x가 exponential로 가까이 갈 때 x-exponential분의 fx-f의 exponential이 0 아니 fx분의 gx구나 fx-gx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것은 뭐야 분모가 0으로 가니까 100% 분자도 0으로 가겠죠 그래서 f의 exponential의 값이 그래서 f의 exponential의 값이 g의 exponential의 값과 똑같다 그럼 저기다 exponential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a의 exponential이 얘는 어차피 1이고 l은 b분의 2 자 이렇게 식 하나가 나왔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식을 변형을 하는 거야 자 limit x가 exponential로 가까이 갈 때 우리 원래 fx의 짝꿍은 마이너스 f exponential인데 f exponential과 g exponential이 서로 똑같으니까 플러스 g exponential 마이너스 gx 이렇게 가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미분 개수로 식을 변형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럼 얘 이렇게 나누시면 얘는 f'의 exponential이고 마이너스 얘는 g'의 exponential이라서 그게 0야 그러므로 f'의 exponential과 g'의 exponential이 서로 똑같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만 하시면 되겠네 자 f'x부터 갑시다 자 f'x는 a의 x제곱의 ln a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g'의 x의 값은 얼마냐 저거 lnx만 미분하면 되지 그래서 x lnb분의 2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됐네 자 우리 정리하시면 f'의 exponential은 a의 exponential 곱하기 ln a가 되고 여기다가 exponential을 집어넣으면 exponential 곱하기 lnb분의 2 이렇게 갖고 가시겠네 자 이제 활용을 하자 a의 exponential이 lnb분의 2라 그랬어 그럼 얘가 lnb분의 2 곱하기 lna가 됩니다 그래서 lnb lnb2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겠네 자 그래서 얘 ln a의 값은 exponential분의 1이다 오케이 그래서 a의 값이 exponential의 exponential분의 1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누굴 찾는 거야 b도 찾아야 돼 자 b는 a의 값이 나왔기 때문에 뭐 깔끔하게 구할 수 있다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자 exponential의 exponential분의 1 제곱의 exponential이니까 exponential 그 값이 lnb분의 2야 그래서 lnb의 값은 exponential분의 2라서 b의 값은 exponential의 exponential분의 2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a 곱하기 b였고 걔는 exponential의 exponential분의 3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뭐 전체적으로 어렵진 않았는데 기호가 또 exponential의 3 제곱 4 제곱 이게 아니라 또 exponential분의 1 제곱 이러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그런 테마들이죠 그래서 여기 25번까지 내 문제가 워밍업으로 6번까지 워밍업으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다 자 이제 도형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27번 근데 프렉탈 빼고는 솔직히 다 할만했어 근데 프렉탈이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좌표평면이 원이 있대 자 원이 있고 원이 여기 x축에 이렇게 접하네 그 다음에 여기가 y축이었고 자 중심은 여기 있습니다 a점 자 그때 1.5를 지나고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세타를 이루는데 자 보세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얘가 l이고 x축과 이루는 양의 각도 요게 세타라고 했어 그치 자 그럴 때 지금 만나는 점을 요점을 p다라고 했다 음 그때 지금 3분의 세타가 되도록 지금 각을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렇게 점 q를 만든 거야 그때 요 각이 바로 3분의 세타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자 보조선 긋겠습니다 보조선을 그어주시자 자 그러면 직각 그죠 자 이게 얼마야 각 이게 세타 이게 이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야 너희들 그치 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뭐야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접선이 있고 자 이 접선과 이러한 현이 이루는 요 각이야 그 각은 요 각이랑 서로 똑같다라는 거 그게 바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요것도 제가 중학교 도용에서 정리해서 강의를 설명한 게 있으니까 무료 강의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됐다 왜 아니 반지름의 길이가 1인 1이었으니까 2였잖아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돌아가니까 2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각은 이 사각형이 내접하는 사각형이다 보니까 요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결론적으로 요 각이 있지 이 파란색과 노란색이 이루는 각 얘가 바로 3분의 2 세타가 되면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180도가 되더라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끝났네 얘하고 얘하고 뭐 하면 돼 사인 법칙 쓰시면 돼 자 삼각형 OQP에서 사인 법칙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봐봐 사인 법칙을 쓸 때 요 삼각형이 어쨌든 뭐야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요 각 사인 이런 것들이 보여야지 사인 3세타 분의 선분 5Q의 길이가 2R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분 5Q의 길이가 2사인 3분의 세타가 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리미트 이제 세타가 0우국한으로 다가갈 때 세타 세제곱 분의 자 저 삼각형의 OPQ의 넓이니까 2분의 1에 두 변 2사인 세타 곱하기 5Q 2사인 3분의 2 3분의 세타 그 다음에 저 각이 3분의 2 세타니까 각 3분의 2 세타의 사인각 요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세타 세제가 없어지고 2하고 2가 없어집니다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니까 정답은 9분의 4 요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다 뭐 그래서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이 여러분들이 27번도 충분히 정리하실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의외로 삼각함수의 이 극한 3도국 문제가 의외로 되게 쉽게 해결이 됐었다 자 근데 이제 28번 자 28번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이건 이제 잘 파악을 해주셔야 돼 자 1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예 A B1인데 A B1의 길이가 현재 2다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가 D1이야 근데 지금 D1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 선분 지금 선분 A B1 D1을 지나는 원이 선분 B1 C1과 만나는 점이고 그 다음에 요거 사다리꼴이라 그랬지 90도인 사다리꼴 여기가 90도야 이렇게 90도인 사다리꼴 자 근데 여기가 C1이야 그때 요 길이가 1이라 그랬고 요 길이가 루트 3이다 자 지금 요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야 그러면 일단 요기 딱 보자마자 느낌이 오셨어야 되는데 이거 딱 연결을 하면 얘가 직각이고 이 길이가 얼마야 2야 이거 정삼각형이야 그죠 정삼각형이라는 특징 자 그러면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딱 잡으시면 수직 2등분이 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라지 R이라고 하면 여기는 2분의 라지 R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첫번째는 2분의 3 라지 R의 값이 정삼각형의 높이니까 2대 1 때 루트 3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라지 R의 값은 3분의 2 루트 3이다 자 요렇게 일단 식이 정리가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할 말이 많은데 자 봐봐 내가 지금부터 요렇게 연결을 해볼게 자 요렇게 연결을 하면 이거 지름이다 그치 여기 딱 지름 아니? 지름이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얘가 수직 2등분이 돼 그치? 되나요? 수직 2등분 그럼 나는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거냐면 얘가 직각이니까 여기가 몇 도가 돼? 60도가 돼 그러면 자 얘도 요렇게 연결을 하시면 얘도 60도가 된다 그치? 그럼 얘가 여기가 중심이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냐 정삼각형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정삼각형이 되는 거야 이해 되겠니? 야 그러면 이 부분에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에 빗금친 부분의 넓이랑 똑같게 되는 거야 그죠? 음 그래 그래서 우리가 찾는 첫 번째 S1은 요 빨강색 넓이가 S1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요 길이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게 이 각도가 몇 도야? 60도 60도니까 얘도 60도 아니야?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이 길이가 루트 3분의 1인 거야 맞습니까? 자 그래서 오 야 이거 이런 경우는 좀 뭐 드물긴 하지만 첫 번째 항이 그래도 의외로 쉽게 나왔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걸 잘 못 찾았으면 사실 쉽지가 않아 또 요거 부채꼴에서 막 얘 빼고 막 얘 부채꼴 빼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을 거야 분명히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3분의 루트 3 높이 1이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첫 번째 넓이가 나왔습니다 6분의 루트 3으로 이제 문제는 이 안에 다시 그 사다리 꼴이 들어가고 그 다음 원이 그려지는데 원이 여기에 딱 맞게끔 이 지름 라인의 원이 이렇게 딱 그려진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볼게 자 이제 밑에 둘, 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줄을 읽으면 돼 그림 R1에서 여기에서 선분 AB1 위에 AB1 위에 B2를 잡고 호 E1, D1 위에 호 E1, D1 여기죠? 여기가 E1이니까 호 E1, D1 위에 또 C2를 잡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원이 있을 때 A, B1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지금 여기 위에 어느 점이 지금 있는 건데 자 여기가 지름이야 지름 라인을 이렇게 일단 그려놨고 여기가 E였고 E1 여기다가 다시 원을 그리면서 너희들이 이 점이 C2가 되도록 여기가 C1이고 여기가 C2 여기가 C2 이게 되도록 지금 꼭지점을 또 D1을 A, D1 A 여기가 D1이었지 A, D1 이라는 선분 위에 D2를 또 잡은 거야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이 라인에 점이 있어야 되고 또 이 라인에 이거는 연결해도 되겠다 이 라인에 지금 D2가 있게끔 그림을 그리시면 돼 자 그럴 때 이제 너희들이 어떠한 도형이 되냐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형이 되겠다 이러한 사다리꼴이 될 거야 자 그럼 이 사다리꼴을 어떻게 할 거냐 야 비율이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 얘를 2T라고 하면 얘는 루트 3T가 되고 얘는 그냥 T가 될 거야 오케이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어쨌든간에 얘를 가지고 이제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의 중심이 지금 이 원의 중심은 여기에 있지만 이 쪼만한 원의 중심은 여기에 있을 거라는 거 그치 그게 핵심이야 자 그럼 요거 수선의 발 때리시고 내가 요렇게 만들어내시면 요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누가 되냐면 T가 아 미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T였고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T가 되는데 나는 요거를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그려야 돼 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때려서 요렇게 수직을 만들었어 왜냐하면 이 원의 반지름을 찾을 거니까 자 봐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누가 되냐면 반지름 R 3분의 2루트 3이라는 놈을 알고 있잖아 거기다가 이 보라색 길이는 얼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T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니까 여기는 2T 마이너스 1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뭘 찾으면 돼 요 높이만 찾으면 되는데 이 높이가 누구냐면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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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3에서 요만큼만 빼면 되지 요 높이만 일단 여러분들이 빼주시면 됩니다 걔는 어차피 얘 몇 대 몇이었어 아까 전에 자 여기 2분의 R이잖아 그럼 여기다 2분의 R을 집어넣으면 3분의 루트 3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 길이가 루트 3T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렵고 어렵고 어렵던 정리가 나왔어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 이하 자 그럼 갑니다 3분의 2루트 3 요 놈의 제곱은 2T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야 이거 요거 요렇게 바꾸자 루트 3T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의 제곱 요렇게 바꿉시다 이제 자 그러면 양변을 제곱으로 하시면 얘는 3분의 4가 되고 얘는 4T의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1 얘는 더하기 3T의 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3분의 1이야 그래서 땡큐하게 얘하고 얘하고 얘가 없어져 이렇게 맞춰놓은 거야 그치? 그래서 누가 되냐면 7T제곱 마이너스 6T가 제로가 돼서 T값은 7분의 6이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합시다 자 색칠된 도형의 개수의 변화 비율은 1이야 그치? 한 개짜리가 한 개로 줄어들고 한 개로 줄어들고 자 그 다음에 공비 공비는 자 AB1의 길이가 2짜리던 길이가 2T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공비는 T의 제곱이야 그치? T가 7분의 6이었으니까 49분의 36이 되고 그 다음에 진짜 공비 진공은 우리 공비 49분의 36에다가 색칠된 도형의 개수의 변화 비율인 1을 곱해 주시면 돼 49분의 36이 우리가 찾는 진짜 공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진짜 구하는 답은 1- 진공 49분의 36분의 첫 항이 얼마였냐면 6분의 루트 3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 계산하면 78분의 49의 루트 3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 맞나? 78분의 49 맞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프렉탈 문제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 잡아 여기서 포인트는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서로 똑같다라는 거 이거 찾는 것도 당연히 중요했고 두 번째는 이 원하고 원이 있을 때 과연 반지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반지름을 활용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고 반지름을 이미 구해놨으니까 그래서 28번 문제가 조금 까다롭긴 했으나 충분히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다 자 프렉탈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니까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너희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아무래도 이제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세 번째 도형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 아 지금 중심각의 크기가 90도고 반지름의 길이가 8인 어떠한 부채꼴이 있대 오케이 부채꼴이 있어 자 부채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O B A 자 이 길이가 반지름이 8이다 자 그럴 때 지금 호 A B 위에 있는 점 C에 대해서 B에서 C에 내린 수선의 발을 B에서 선분 O C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하고 선분 BD하고 선분 BD 오케이 그 다음에 선분 호 B C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C라고 하죠 잘 봐 야 일단 지금 이 4분의 1쪽짜리 4분의 1이랑 어떠한 원이랑 접한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위에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중심이 여기에 가야 된다고 그죠 자 그럴 때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접하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접하게 이렇게 선분이 그려져 있고 그때 이 점을 2점 그 다음에 이 점을 C점 결국 이 호의 길이와 이 호의 길이가 서로 똑같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가 있지 왜냐면 원의 가운데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니까 자 그럴 때 지금 코사인 COE 아 COE 아 이거구나 그럼 당연히 일단 보조선은 그려야 돼 여기 수직 이렇게 보조선을 그리면 얘가 내가 알파라고 하자 그러면 자 봐봐 얘가 스몰 R이라고 하면 얘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 8이었고 얘길이랑 얘길이랑 똑같으니까 얘가 8마이너스 R이 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싸인 알파의 값이 얼마가 되냐 8마이너스 R분의 R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돼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코사인 2알파의 값이 얼마래 코사인 2알파 값은 2 코사인의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고 그게 25분의 7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그러니까 얘는 2코사인의 제곱의 값이 25분의 32가 돼서 결국 코사인 제곱 알파의 값은 25분의 16이야 아 그래서 코사인 알파의 값은 5분의 4고 사인 알파의 값은 5분의 3이다 아 얘가 5분의 3이었구나 그치 자 그러면 5R의 값이 24 마이너스 3R이 된다 아 그래서 반지름이 3이었구나 반지름 3을 찾아내는 과정은 어렵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냐 지금 여기서 자 지금 여기 B에서 이렇게 쭉 접하게 수선의 발을 때렸대 수선의 발을 때렸어 자 그럼 봐봐 내가 이 각을 예를 들어서 베타라고 한다면 이 각도 베타가 되겠지 그쵸 이게 일단 너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야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정리가 없는데 봐봐 일단 우리가 요거를 보셔야 돼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때리면 이 사각형 자체가 정사각형이 되고 그치 얘가 반지름 R이었다 보니까 요 길이가 3이 되면 정확하게 요 길이는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치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요 각을 베타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사인 베타의 값이 얼마가 되냐 8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베타의 값은 8분의 64에서 1 빼니까 63이니까 3루트 7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근데 우리 뭘 구하는 거냐 우리 지금 그럼 사인 a52 사인 a52 음 자 세 번째 사인 a52는 자 봐봐 a52니까 여기 2알파에다가 베타를 더하면 되네 그거였네 2알파 더하기 베타 이걸 구하시면 됩니다 걔는 사인 2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2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네 어차피 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 다 나왔고 자 일단 코사인 2알파가 자 여기 나와있네 코사인 2알파가 현재 25분의 7 이렇게 나왔고 사인 2알파의 값은 25분의 625에서 49을 빼면 24가 될 거다 이거는 이제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 오시면 되겠다 자 그럼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냐 분모는 25 곱하기 8이 될 거야 사인 2알파가 24하고 얘 3 루트 7이니까 72 루트 7이고 더하기 얘하고 얘 더하니까 7이 되겠네 그래서 결국 200분의 7 플러스 72 루트 7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될 거야 근데 뭐 구하는 거야 200 곱하기 P 플러스 Q이네 200 곱하기 P 플러스 Q 자 그래서 200 곱하기 P 200분의 7 더하기 72니까 79가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79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79였어 그러니까 어렵지 않았지 이런 도형은 사실 어떻게 보면 2배각 공식을 활용해서 정리를 하는 건데 2배각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그런 템하고 더셈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의외로 되게 쉽게 나왔던 이유가 원하고 원이 서로 내접할 때는 중심과 중심과 접점 사이가 1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중학교 특징을 이해해 주시면 좋았었습니다 정답은 79 요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0번 문제 30번 문제는 조금 비슷했던 문제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문제도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크게 여러분들이 뭐 막 완전 막 처음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문제가 정리가 안 돼 있는 학생이고 이게 조금 보였던 학생들은 이제 조금 정리가 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자 지금 일단 30번을 풀기 전에 먼저 요거부터 살펴봐야 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지금 함수 fx가 지금 저렇게 지수 함수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딱 보니까 2개씩 반복이 되면서 2씩 반복이 되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축으로 대칭시키면서 2분의 1만큼 축소를 시키면 된다 자 그럼 일단 하나 해보자 자 지수 함수니까 뭐 우리가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가 0이고 1 2 3 4 5 6 6개로 자르자 어차피 두 개씩 자를 거니까 이렇게 0부터 2까지니까 자 지금 문제에서 지수 함수니까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1일 때 얼마야 1일 때 2에서 1을 빼니까 1이네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이렇게 갈 테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내려오는데 2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4 곱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오케이 0이네 이렇게 아 이거구나 그러면 얘가 2분의 1이니까 이제 줄어들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서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요런 식으로 요렇게 내려왔다가 요렇게 가시면 되고 또 그거에 반땡이니까 이제 또 4분의 1만큼 가겠지 그래서 얘는 요렇게 갔다가 또 요렇게 갈 거야 자 그럴 때 이제 요거 fx 그래프를 그린 거야 너희들이 자 그럴 때 이제 주어진 식이 또 누구 있냐면 x가 0보다 클 때 gx는 리미트 h가 0 우극한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플러스 fx 마이너스 f의 x 마이너스 h 이렇게 식을 바꿔야 되겠네 당연히 그치 자 그럼 요거 이제 정리를 하시면 리미트 h가 0 우극한으로 가까이 갈 때 앞에 것은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요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의 리미트 h가 0 우극한으로 가까이 갈 때 얘는 플러스 h분의 f의 x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x가 되더라 그래서 얘를 여기다 갖고 오면 돼 그치 그럼 마이너스 h를 치환하면 얘는 h가 뭐로 가 0 좌극한으로 가 그래서 결국 얘가 누구냐면 f의 프라임의 x 우극한이 되는 거고 얘는 f 프라임의 x의 좌극한이야 아 gx라는 함수가 x라는 놈의 좌극한과 우극한의 합을 더하는 건데 그냥 아무런 요런 점 아무 점이나 해서는 당연히 그냥 두 배씩 늘어나면 되는데 이런 점들이 문제가 돼 요 점하고 요 점들이 문제가 되겠네 홀수 짝수 점들이 그 점들은 달라지겠네 그때 이 gx라는 함수에 뭘 찾는 거냐 자 리미트 t가 0 우극한으로 가까이 갈 때 g의 n 플러스 t 마이너스 g의 n 마이너스 t 이거 더하기 두 배의 gn n 그 값이 2의 24제곱분의 nn2가 되는 모든 n의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 얘는 우극한이고 얘는 좌극한이고 얘는 그냥 함수값이야 그치 사실은 뭐 별거 없는 거야 연속일 경우에는 얘네들이 서로 빼니까 0이 될 거야 그치 얘네가 또 서로 다른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은 해보셔야 된다 그치 근데 gx가 뭐였었어 어쨌든 간에 이거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야 그치 자 그럼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일단 함수식이 f'x부터 한번 먼저 구해볼게 자 먼저 미분하시면 얘는 2의 x제곱의 ln2가 될 테고 거기는 4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의 ln2분의 1 요렇게 일단 정리가 되겠네 자 그럼 일단 0을 집어넣어봐 그러면 자 봐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그냥 ln2네 그치?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0도 가능해 그치? 자 그 다음에 요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가자 자 요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1을 집어넣으니까 2ln2가 돼 그런데 요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ln2가 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자 봐봐 우리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럼 얘가 ln2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 당연히 마이너스 ln2가 될 거이? 해볼래? 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여기 2 집어넣으면 얘 1되고 얘 마이너스 ln2 정확하게 나오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봐봐 여기가 문제야 자 여기가 요렇게 왔으니까 이번에는 요렇게 가야 되는데 얘는 꺾으면서 2분의 1 배웠잖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의 ln2가 되고 얘는 여기서 또 미분을 또 하셔야 되겠지 그래서 요점 요거 주황색은 얘는 2분의 1의 ln2가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파란색이 얘 꺾어서 2분의 1 배니까 마이너스 ln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보라색은 ln2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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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배씩 줄어들어 또 해봐 그 다음에 얘도 요 접선의 기울기는 얘에다가 또 2분의 1 배니까 2의 제곱분의 1의 ln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주황색은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의 ln2가 될 거야 마찬가지로 요 파란색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제 2분의 1의 ln2가 되고 이 보라색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ln2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gx의 개형을 이제는 그려주셔야 될 것 같아 자 gx의 개형은 0우미분계수와 0좌미분계수 어쨌든 간에 0일 때는 그냥 이거 두 개 다 더하면 돼 그치? 어차피 연속이니까 그래서 2ln2가 될 테고 야 요런 점도 있지 1일 때는 얘네 둘 더하면 빵이고 3일 때도 둘 더하면 빵이고 5일 때도 둘 더하면 빵이 되겠네 그치? 에이 뭐 이거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여기까지는 쉬웠어 자 여기가 1 2 3 4 5 6 6까지만 하자 자 일단 확실한 건 1일 때 0이고 3일 때 0이고 5일 때 0이야 7까지 하자 에이 기왕 한기네 7도 0이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정리가 가능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야 얘네는 어차피 좌극한 우극한 어차피 두 배야 그냥 여기는 얼마였어 2ln2였었지 0일 때는 2ln2 오케이 여기가 2ln2야 여기가 빵고 뚫리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1 1 2 3 갈 때 요 바로 앞을 가자 요 바로 앞에는 얘 2ln2의 좌극한 우극한 그러니까 두 배가 되겠지 4ln2야 그래서 여기 4ln2까지 와야 돼 자 여기 1일 때 이렇게 가야 돼 근데 갑자기 1 여기 우극한 쪽으로 가니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ln2가 2개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ln2고 여기가 마이너스 4ln2야 갑자기 여기로 쑥 떨어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의 좌비분계수 우극계수 마이너스 2ln2가 되겠지 아하 마이너스 2ln2니까 아 그래 얘가 요렇게 대칭이 되는 거야 사실은 어려웠지 어려웠지 근데 이거 2021학년도에 나왔던 6월평가 문제하고 되게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출에 대한 조금만 분석이 있었으면 훨씬 좋았겠다 훨씬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야 근데 2일 때는 봐봐 2일 때는 얘네 둘을 더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아 2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마이너스 2분의 3은 대충 요쯤이 있겠네 여기 점 찍어야 돼 여기 그 다음에 2보다 조금 더 크면 이제 요놈에다가 두 배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ln2지 아 마이너스 ln2 여기야 여기 음 요렇게 그지 그 다음에 3은 0이 되잖아 3좌로 가자 3 3좌 이것도 얼마 마이너스 ln2를 두 번 더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ln2가 되겠지 아 아 마이너스 2ln2 여기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가면 3 오른쪽은 누구야 ln2를 두 번이지 아 2ln2구나 아 여기 또 여기로 올라가네 그 다음에 4를 가봐 4는 요거 두 배 하니까 왼쪽은 그냥 ln2지 아 ln2 그니까 이 모양이 또 이렇게 올 거야 그치 당연한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4일 때는 잘 봐봐 4일 때는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하고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네 그치 아 뭐 4분의 3이니까 뭐 4분의 3면 요쪽 위에 있겠네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두 배 하는 거야 여기 두 배 이제 4 오른쪽은 얘 두 배니까 2분의 1의 ln 아 2분의 1이니까 얘가 더 밑으로 내려오겠네 잠깐 4분의 3이니까 여기 밑으로 와야 되는데 미안해 여기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지금 현재 이게 바로 누구냐 y는 gx다 조금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개형은 저렇게 해석 이것만 해석을 할 수 있었다면 실제로 이거 그림을 그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이해 되겠니? 자 그럴 때 이제 봐봐 지금 현재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서로 같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점들 이런 점들 이런 점들 이런 점이라고 하면 야 얘는 0이지 그렇지? 0이야 그럴 때 결국 뭘 찾냐면 자 일단 기억 4번으로 갈까 자 먼저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으면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얘기지 그치? 어느 점이든 오케이? 그럴 땐 g의 n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 2의 25제곱분의 ln2가 나오는 n을 찾아야 돼 근데 자 거기 읽자 모든 자연수 n이야 그러면 1, 2, 3, 4, 5, 6, 7, 8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n이 홀수하고 짝수일 때를 정리를 해서 나눠야 되는데 봐봐 이 값이 정확하게 얘는 0이니까 홀수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짝수는 여기 올라갔다가 여기 내려갔다가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니까 이 값을 니네가 일단 찾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 그치? 근데 중요한 건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같을 때는 여기가 n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안 되는 거야 그치? 아 얘는 아예 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디겠어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른 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야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여기밖에 안 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우극한에서 좌극한을 빼는 거지 그러니까 홀수, 짝수로 나눠야 돼 디레가 이제 그게 중요했던 거지 자 다섯 번째 n이 홀수야 자 홀수일 때는 얘 우극한이야 여기서 여기를 빼야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8ln2 마이너스 8을 이렇게 바꿀까 2의 세제곱으로 오케이 그 다음 n이 3일 때는 3일 때는 우극한에서 좌극한을 빼야 돼 그러니까 얼마야 4ln2지 느낌 와야 돼 2의 제곱의 ln2 그러니까 홀수의 1은 마이너스고 3일 때 플러스가 되겠네 그치? 오케이 그럼 n이 5일 때는 마이너스 2의 1제곱의 ln2가 될 테고 n이 7일 때는 2의 0제곱이니까 2의 0제곱의 ln2가 될 거야 그치 이해가 되겠니?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건 뭐야? 2의 몇 제곱이니? 마이너스 24제곱의 ln2를 찾아야 되잖아 맞니? 그럼 얼마만큼? 27만큼 가야지 얘 2 곱하기 1이고 2 곱하기 2 마이너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어 그러면 얘는 27이니까 n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 2 곱하기 2 28 마이너스 1 요렇게 가면 되겠네 아니면 요렇게 가도 되겠다 그냥 얘는 2 곱하기 0 더하기 1 그냥 2 곱하기 1 더하기 1 음 그럼 얘는 2 곱하기 27 더하기 1이야 아 그래서 하나 찾았어 따라서 오케이 n의 값은 55일 때 아 요걸 딱 만족하겠네 그치? 요기 조금만 더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n이 2일 때 한번 가자 짝수일 때 자 n이 2일 때는 역시 우에서 좌를 빼는 거지 근데 우하고 좌의 차를 구해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 우가 얼마였었어? 얘니까 어 ln2였지 그치? 그럼 ln2에서 마이너스 ln2에서 어 ln... 마이너스 2배의 ln2를 빼니까 ln2 이렇게 어 정리가 아 마이너스 2의 ln2지 오케이 음 마이너스 2ln2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 두번째는 여기 4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니까 요 밑에지 여기서부터 여기 빼니까 역시 어 플러스가 되겠네 n이 4일 때는 역시 2의 0제곱의 ln2가 되고 n이 6일 때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ln2가 되고 n이 8일 때는 어 2의 마이너스 2제곱의 ln2가 돼 그럼 쭉 가서 2의 마이너스 24제곱의 ln2가 되려면 얘가 2의 1제곱에서 어 24가지가 되니까 몇 칸 25개가 될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2 곱하기 0 더하기 2야 그치 그래서 얘는 n의 값이 2 곱하기 25 더하기 2 그래서 우리가 찾는 n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 52도 가능하겠네 그치 이렇게 찾는 그래서 뭘 구하는거야 모든 n의 합을 구하는거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모든 n의 합은 107 요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중요했던게 요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했고 아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합을 gx로 만들었고 그래서 모든 조건에서의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다 구해가지고 더해가지고 gx라는 그래프를 찾는다 그중에 주어지는 놈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으려면 연속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1, 3, 5, 7, 9 홀수, 짝수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거 이거는 21학년도 6월평가원 30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미적분 파트 같은 경우는 저번 3월 모평보다는 3월 학평보다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 계산이 좀 복잡한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산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었고 그것들을 좀 수정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서 다른 문제를 볼 시간이 없었다 특히나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석이 있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는데 그게 안되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들었을 거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남은 기간 동안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쭉 풀면서 정리하시면서 기출에서 평가원이나 교육청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접근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3도극은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올 거고 프렉탈은 이거보다 조금 더 쉽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개변수 미분법까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도함수 활용 전까지 이제 시험 범위가 되기 때문에 도함수 활용 전까지 꼭 좀 공부 다시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무튼 미적분이 이번에 그 커트라인이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73에서 75 저번 3월 학평하고 거의 비슷한데 아직도 여러분들 지금 고3 학생들은 아직도 이 그 모의고사에 대한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 조금 짧은 시간에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3주간의 기간 동안 모의고사 대비를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6월 평가원에서 본인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선생님은 6월 평가원 때 돌아올 테니까 그때 환한 얼굴로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